네 자 지금 공룡화석 포항에서 발견된 공룡화석에 의심이 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 조직이 뼈조직 같아 보여 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이게 뼈죠 뼈화석입니다 세조류 두개의 뼈입니다 말하기도 참 그렇죠 뼈 앞에서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요 네 자 저기 실제로 뼈화석이 맞네요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룡화석이 뼈화석이 치안이 되면서 화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공룡 뼈화석이 맞고요 네 지금 촬영 중입니다 저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혐의용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섬 조금 이 뼈화석 맞아요 이쪽으로 보이는 게 자 정명이 됐네요 저건 뼈화석이에요 저는 뼈화석이 맞고요 네 확실하게 뼈 조직과 일치합니다 자 다시 한번 꺼집어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앞뒤로 요 부분이죠 요 뼈는 실제 요거랑 일치합니다 일부는 실제 규소물로 되어 가고 있고 다른 화석으로 치안이 되고 있고 다른 암석도 되지만 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몇 가지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뼈로 자 이 티라노스 사우스 계열 같아 보이기도 하는 네 좀 눈매도 살아있어요 눈동자까지도 살아있고 3d 포인트로 아예 찍어놓은 것 같은 느낌 자 입만 벌리면 당장이라도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 로고하고 똑같아 보이네요 네 요거는 이제 필출 상태로 그대로 까마잡잡하게 탄 거고 돌화석이 되어가는 가운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네 이제 뼈화석이 요런 이런 뼈가 뼈가 요렇게 치안이 되죠 요렇게 바꾸게 됩니다 뼈 조직 요런 뼈 조직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 이제 남아 있는데 탄 흔적에 그래서 이제 서서히 다른 걸로 치안이 됩니다 보석으로도 치안이 되잖아요 방해석으로 지난번에 보셨 것처럼 자 이거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처음에 저는 이게 진흙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요기 있는 것이 이제 요런 거는 탄 흔적이 있는데 얘가 다른 걸로 채워 줬어요 그리고 눈매에 있는 부분에 요렇게 해 봤을 때 요기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과 또 요 부분 머리 헤더 뒷부분은 뼈 조직이 남아 있어요 살짝 긁어보면 뼈에요 여기도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백화 현상이니까 이거는 백화 현상이 요거 요렇게 실금으로 가 있는게 처음에는 규소 규산 에 싸인 줄 알았는데 요런 거는 에 싸인 줄 알았는데 네 일부만 에 싸이고 다 뼈 조직입니다 뼈 조직 일부 남아 있다는 것은 흥미롭고 자 이거는 학계에 없는 돌화석 중에 일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질학 교수님들 세 분에 의하면 이거는 공용화석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근데 실제 공용화석이 아니라고 말을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오판하셨죠 네 어떤 분은 이런 것도 뼈가 아니라고 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실제 뼈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뼈가 아니라고 그랬으면 참 당황스럽죠 네 그 정도로 지식이 없다는 거죠 네 지질 공부 좀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뼈만 공부하신 것 같은데 뼈가 다른 보석이나 다른 철이나 다른 어떤 걸로 변환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아직 좀 더 발전해야 되겠네요 더 공부하시기를 원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점 이상의 공용 머리통 모양이 제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는 수천만 마리의 공용 돌화석 머리통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다양한 광물로 계속 치안이 되고 그 중에는 다이아몬드도 있겠죠 네 그래서 포항에는 공용 돌화석이 여러 가지 다양한 광물로 치안이 되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제일 희귀한 보물창고를 포항에서 갖고 있습니다 관리 업계에 있는 분들은 분발해 주시고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또 기자분들은 좀 더 적극적이면서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 이거는 눈으로 보여줬으니까 이걸 또 혐의경으로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저희는 나무광학현미경 발명특허자이더 전 세계에 단 한 개밖에 없는 광학현미경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1분 만에 판독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좀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제가 조사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공룡 돌하석 맞고요 그리고 뼈의 일부가 남아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부는 돌 일부는 뼈 그리고 일부는 다른 어떤 거로 치안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공룡 돌하석 3D 입체로 남아있는 현존하는 최초의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감입니다 전 세계 포항에는 이와 같은 돌하석의 수천만 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점은 정말 세계적인 유산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해야 되고 연구개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혜택으로 발전해서 문화관광산업으로 혜택을 누리게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